We will prepare all of this 진짜 발레가 붙이기 진짜 항상 멀리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영원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항상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만을 드릴 것이죠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늘 영웅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먼트를 항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 준호는 항상 사랑할 때 그리고 항상 사랑할 때 항상 사랑할 때 오늘 오늘 정말 즐거우셨어요? 네 네 여러분이 즐거웠어요? 네 저는 너무 즐거웠고 정말 여러분들의 킹과 운동하는 사랑을 잔뜩 받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저만의 저만의 마음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저는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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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53 모든 모든 여러분 조금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진심으로 알았다고